시작 비둘기 허기 다정양 에너지섬행식 우리 듀위두 친구는 좀 어라워있어요 앞쪽으로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해주지 않아요 에너지 설밍식 여러분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다정양에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악 전주로 가는 거예요? 태양광이? 이게 완성이에요 네, 이게 완성이에요 이거 보시면 좀 쉽게 가야 돼요 전세보다 더 사와 봐야 돼요 빨라가지고 저희가 호스를 내뱉었덩하게 준비를 못해서 주체에 많이 받을게요 이거를 많이 받을게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태양, 태양 열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뤄야 가더라구요 저희 집 가야돼서 가야돼서 가야돼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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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남자친구만 더 타볼까? 아니 안돼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두 번째 す Sasako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요 감사합니다.